자, 2020년 고1, 11월 모의고사 29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동물의 종은 감지할 수 있다. 다양한 범위의 향기들을 그래서 종들마다, 동물들마다 맡을 수 있는 향기의 범위가 다르다. 냄새의 범위가 다르다. 그런데 범위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좀 독특한 특징들이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첫 문장이 주제이지만 중요한 소재들이 뒤에 또 나와. 그래서 그런 거 형광펜으로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자, no species, no plus 명사하면 어떤 뭐뭐도 뭐뭐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어떤 종들도 감지할 수 없다. 모든 분자들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모든 분자들을 다 냄새 맡을 수 있는 애들은 한 놈도 없다. 이 얘기인 거야. 어떤 존재하는 환경에 그것이 살고 있는 종이겠지, 종. 그래서 이 species는 S가 붙어있지만 S가 붙어있지만 싱글러도 되고 플로어럴도 돼. 단수복수 둘 다 돼. 지금은 단수로 지급했다. 이 얘기지. 몇몇 것들이 있다.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리고 벗 몇몇 것들이 있다. 어떤 다른 동물들이 냄새 맡을 수 있는 그래서 것들은 Molecules를 받겠네. 그래서 우리는 냄새 맡을 수 없지만 다른 종들은 냄새 맡을 수 있는 이해 됐지? 그리고 정반대. 우리는 냄새 맡을 수 있지만 다른 종들은 냄새 맡을 수 없는 이게 Vice Versa야.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혹시 몰랐으면 아예 해석을 써두는 것도 괜찮아. 그래서 1번, 2번은 거의 똑같은 내용이지. 냄새 맡을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자 얼쏘가 붙으면 얼쏘가 은근히 독해해서 중요해. 비슷한 계열인데 한 끝이 다른 거 얘기할 때 얼쏘를 얘기해. 볼까 한번? 차이도 있다. 개인적인 차이도 있다. 종들 간의 차이도 있지만 개인 간의 차이도 있다. 당연하지. 똑같은 종 인간이지만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능력치가 있는 거지. 뭐와 관련해서? 능력과 관련해서. 무슨 능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과 관련해서. 근데 이게 병렬이 좀 특이해. 지금 이 얼 병렬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어떻게 얼마나 즐거운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냄새가 나는지 와 관련된 개인 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개인별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같은 종르에서도 냄새 맡을 수 있는 능력치도 다르지만 그 냄새를 좋게 여기기도 하고 다르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야. 아 나쁘게 여기기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뒷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인맥 사람들은 고수의 향을 좋아한다. 미국에서 씰란토라고 알려진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썸 하덜스가 세트라는 걸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돼.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자 오용식일 때 파인드가 생각하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한다. 고수가 비누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불쾌한 맛이 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좋은 냄새 나쁜 냄새라는 정도가 인간은 똑같이 냄새를 맡을 수 있긴 하지만 좋아하고 나쁘고는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지. 종 내에서도 같은 인간 속에서도 자 그래서 이제 요 포커스가 약간 바뀌었어. 요 플리즌트 하우 플리즌트의 어떤 개념으로 계속 접근하는데 이유가 또 나와요. 왜 그러냐 이것은 내재된 유전적 요소 이런 효과는 내재된 유전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차이 때문에 생긴 유전에서의 차이 때문에 생긴 어떤 유전 우리의 후각을 통제하는 그래서 유전의 차이 때문에 내재된 유전적 요소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효과는 근거가 바로 내재된 요소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재된 유전적 요소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냄새를 인지하고 좋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것은 유전적 요인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향의 선택 감지되는 주어진 종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그 향이 인지되는지는 그래서 이거 둘 다 주어야 향의 선택 그 다음에 인지 정도 는 달려있다 인간의 생태 아니 저기 동물의 생태 즉 동물의 생리 동물의 유전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일관성이 있는 좋은 글 좋은 글은 이해하는 건 쉽지 7번 반응도표 각각의 종의 반응도표는 가능하게 해준다 그것이 확인하는 것을 냄새의 원천을 종이겠지 종 어떤 관련 있는 그것과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병렬구조는 요렇게 되겠네 다시 해석할게 각각의 종의 반응도표는 여기서 말하는 반응도표는 냄새에 대한 반응이 있지 그런 거를 한번 표로 짜보면 이것이 가능하게 해준다 동물이 냄새의 원천을 찾아내는 것을 어떤 그 냄새와 관련된 그리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아 이 잇이 종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애 그 종과 관련된 요걸 요렇게 할게 그 종과 관련된 냄새의 원천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반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오케이 여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제는 간단한데 일단 큰 틀에서 각각의 종은 다르게 냄새를 다 다양한 서로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이제 1,2번 똑같은 내용이고 3번에서 이제 얼쏘 하면서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각각의 종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뭐 차이가 있다는 건 똑같은 개념이니까 새로운 거를 좀 체크하자면 그 냄새가 얼마나 즐거운가 이걸 이제 다르게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비트윈 인디비주얼들도 해줘야 되겠지 종 사이의 차이도 있고 개개인의 차이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종이잖아 인류라는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이라서 같은 냄새를 맡을 수는 있지만 그 냄새가 좋은 냄새인지 나쁜 냄새인지를 인지하는 정도는 다르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한 게 이제 ultimately 인데 ultimately가 궁극적으로 이런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야 냄새의 선택 냄새를 맡을 수 있나 없나 그 다음에 그 냄새가 어떻게 인식이 되나 존나 나쁘나 이거는 동물의 생태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의 생태와 관련되어 있다 해당되는 게 유전적 요소라고 봐도 돼 30번 최근 연구는 보여준다 서제스트가 사물주호일 때는 제시하다 보다 보여주다가 좀 더 자연스러워 뭘 보여주냐 진화하고 있는 인간의 관계 개와의 관계는 바꾼다 구조를 두 종의 뇌 즉 강아지의 뇌도 바꾸고 사람의 뇌도 바꾸는 거야 그래서 관계가 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지 아무래도 안 하고 나니까 너무 찝찝해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줄 테니까 잘 봐 이거 오답으로 itself라고 나오기 쉬워 계속 마음에 걸려서 해야 되겠어 종의 도표는 종이 뭔가를 해줄 수 있게 해 주다지 이거를 오답으로 종이 스스로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게 해 주다로 착각하기 쉬워 왜냐하면 주절의 주어는 종이 아니라 도표거든 그리고 목적어는 종이란 말이야 그래서 니네가 해석을 잘못해서 종은 자기 자신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오답으로 itself가 돼 이거 하지 않도록 조심해 계속 생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끝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왠지 출제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설명 잘했으니까 꼭 맞아야 돼 혹시 나오면 일단 이 30번도 주제는 간단해 강아지와 인간의 관계가 이 둘의 뇌에 영향을 미친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오브디에는 복수명사 다양한 물리적 변화 중 하나 가축화에 의해 유발된 가축화 길들이기 사육 해설에는 사육이라고 돼 있던데 좀 어감은 가축화야 길들이에 가깝지 친해지는 거야 사육은 왠지 돼지 사육 이런 느낌도 있지 않는데 그 정도가 아니야 강아지가 우리 말을 잘 듣고 우리의 어떤 임무수행을 대신 해주고 이 정도는 감소이다 뇌의 사이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마도 강아지가 동물의 어떤 역할을 대신하는 게 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강아지가 하는 역할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덜 쓰겠지 이런 논리로 이해하면 뇌 사이즈가 작아진 건 충분히 이해할만 할 거야 말은 16% 작아졌고 돼지는 34% 작아졌고 걔는 10에서 30% 작아졌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이 말을 대신해 해줄 수 있는 게 16% 인간이 돼지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게 34%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인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야 동물의 가장 큰 니드 중에 하나가 아니 돼지의 가장 큰 니드 중에 하나가 먹는 거였는데 사람이 돼지에게 먹는 걸 다 해줘 그러면 돼지는 먹는 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큼 뇌가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도 괜찮아 거꾸로 만약에 인간의 뇌가 작아졌다면 다른 동물이 인간을 위해서 그만큼 일을 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3번 This is because 통째로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면 돼 This is why는 반대로 그래서 라는 뜻이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주고 왜냐하면 일단 인간이 시작하면 떠맡기를 이런 동물들을 떠맡는다가 가축화에 해당되겠지 가축화 시키기 시작한다면 도메스티케잇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다양한 뇌 기능이 살아남기 위해서 쌤이 좀 전에 얘기해 줬던 그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먹는 게 가장 기본인데 인간이 먹을 걸 줘 돼지한테 그럼 돼지는 만약에 먹는 게 돼지의 노력이 30-40% 있다면 딱 그만큼 돼지는 노력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동물들 사육을 당하는 먹힘을 당하는 먹잇감을 받는 이쯤 되겠지 그리고 보호받는 인간 AI는 필요하지 않다 어느 스킬도 요구되는 스스로 보호하는 스킬 필요하지 않겠지 사냥하는 스킬 필요하지 않겠지 요구되었던 그들의 야생의 조상에 의해 요구되었던 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다 병렬이 이거야 그리고 잃었다 일부분의 뇌를 이러한 능력과 관련된 스킬 능력 같은 단어 비슷한 과정이 발생한다 뭐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 자동사기 때문에 수돗불가능 인간에게도 컵마 나오니깐 계속적용법 계속적용법은 덫을 못 쓴다는 것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가축화될 수도 있는 늑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지 늑대에 의해 가축화된다 늑대에 의해 사육당한다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늑대 소년일 수도 있는데 좀 큰 틀에서 보면 개가 우리를 길들였다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강아지가 뭐 예를 들어서 경비의 업무를 담당해 그러면 인간은 경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야 그만큼 인간의 그 경비에 신경 썼던 뭐 10%의 정도의 뇌 이게 이제 역할이 적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일단 문법적으로는 투헤브PP가 나왔는데 심지어 수동이야 그래서 완료부종사에다가 수동까지 들어와서 완료수동부종사 수동은 수동이고 완료는 언제? 이전시제를 나타낼 때 그래서 보이는 뭐처럼 보이는 가축화 되었던 걸로 보이는 늑대에 의해서 약 만년 전에 개의 역할이 정해졌을 때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의 뇌는 줄었다 10%만큼 그래서 갑자기 늑대가 나왔다고 만약에 늑대 나오고 개가 나올 거면 사실은 그리고 이 정도 나와야 되거든 그 어떤 연결이 없다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개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되게 해학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개의 역할이 인간 사회 속에서 정해졌어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그 경비라고 생각해봐 경비일 을 개가 대신하면서 인간의 내가 10%만큼 이거 저번에 얘기했지 10%로 떨어진 줄어든 게 아니라 10%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90%가 여전히 건재해 근데 100%에서 90%로 줄어들었다는 거야 10%의 그 일이 경비 업무 그 경비 업무를 강아지가 하니까 그 정도의 뇌가 줄어든 거지 그래서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맞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의 뇌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인간의 뇌도 줄어들었다는 거지 그 다음 31번 아무것도 없다 더 근본적인 것은 더 근본적인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영혼의 뭐보다 움직이고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펀더멘탈 파운데이션이랑 어근이 똑같아서 근본적인 것 해도 되지만 뭐 의역하면 편안하게는 중요한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인간에게는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소리겠지 그래서 일단은 큰 틀에서 주제가 맞고 이 움직이는 것이 인간에게 왜 중요하냐 혹은 움직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 이런 게 이제 뒤에 나오니까 얘는 그래서 키워드가 좀 많아 자 이거 it is that 나오니까 강조 구문으로 봐도 될 것 같아 바로 intuitive force 직관적인 힘이었다 힘이다 뭐가 자극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그리고 여는 것은 길을 어디로 가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로 가는 그래서 갑자기 움직임 얘기하다가 직관적인 힘이 새로운 키워드로 등장을 한 거야 이게 도대체 좀 전에 1번에서 얘기했던 움직임과 뭔 상관인가 그래서 자극 뭐냐 직관적인 힘이 스파크가 또 유발하다 이런 거니까 이게 또 이렇게 인과관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직관적인 힘이 또 기회를 주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모바일가 뭔 상관인가 한번 그것은 총매이다 자극제이다 총매제이다 진보를 향한 개인의 자유를 향한 근데 강조 금문으로 보니까 해석이 좀 어색하네 이렇게 봐야 돼 강조 금문 취소 그냥 이거는 형용사절 하겠습니다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그러면 이게 강조가 아니라면 이게 이거지 뭐 need to be mobile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는 직관적인 힘이다 그럼 이게 동격관계가 되는 거야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는 직관적인 힘이다 어쨌든 간에 움직이고자 하는 힘이 바로 직관적인 힘이고 동격관계야 그리고 이것이 이걸 유발하는 관계는 똑같아 계속 이 시 바로 그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로 계속 등장하고 있네 되게 구조는 강조 금문이 맞지만 해석으로 볼 때는 대명사로 봐야 되겠다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 는 총매제이다 진보를 위한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위한 진보 개인의 자유 이게 다 뭐라 그럴까 이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1번에서 얘기했던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모든 것의 근본이고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야 대중교통 은 필수적이다 그러한 진보와 자유의 현재완료네 현재완료를 나타내는 4이 온 거지 200년 이상 동안 즉 대중교통 덕분에 진보와 자유가 이루어졌다 뭔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싶지만 이제 설명이 나올 거야 이동산업 트랜스포테이션 인더스트리 이동산업 좀 이상하네 교통산업 대중교통 산업은 항상 되었다 뭐 이상이 되었다 했다가 되겠네 뭐 이상을 했다 트래블러를 나르는 것 여행객들을 나르는 것 이상을 했다 이상을 했다 한 목적지에서 다른 목적지로 데스티네이션 쓸 수 있어 그 다음 이거 안 보였네 그것은 여기 이번에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인더스트리 여기지 그지 운송산업이란다 운송산업 연결한다 사람들 장소 가능성을 운송산업은 제공한다 접근권을 어디로 가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는 그 다음에 그들이 사랑하는 것 으로 가는 그리고 그들이 되기를 열망하는 것 으로 가는 접근권을 제공해 주었다 가능성이자 접근권이자 In doing so 그렇게 하면서 그것은 키운다 자동사로 키운다야 성장시킨다 어떤 사회를 어 병렬이네 그리고 만든다 직업을 그리고 강화시킨다 경제를 그리고 확장시킨다 사회와 상업의 네트워크를 상업의 네트워크 그대로 써놨네 그리고 아낀다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돕는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성취하도록 헬프 D OC자리는 2도 되고 원형도 되고 I인지는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주제는 역시 단순해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는 아주 중요하다 모든 것의 근간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간이다 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바탕으로 생겨난 많은 것들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생겨난 게 다 뭐냐 창의성이 생겨나고 기회로 가는 길이 생겨나고 기회로 가는 길을 여기서 진보라고 또 다른 표현을 했어 진보와 자유라는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운송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여행객들을 나르는 것 이상을 했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의 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권을 가지게 되는 거고 6번에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여행을 하면서 커뮤니티가 커지고 직업도 생기고 훨씬 뭐 광경산업 직업 경제도 강화되고 직업이 생기니까 당연히 경제도 강화되겠지 그 다음에 뭐게님 그럼 뭐 이렇게 운송산에 발달하면서 서로 나라들마다 서로 경제가 엮여있게 되잖아 그 다음에 뭐 멀리 갈 수 있는 걸 빨리 가니까 시간과 에너지가 당연히 절약될 거고 사람의 삶도 좋아지고 너무 많아 그래서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역할 인간의 어떤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 운송산업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2번 이번 강의의 마지막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이 사람은 기업자문가라고 해석을 해놨네 요사했다 메디치 효과를 디스크라이브 ASB 뭐로 묘사했냐면 새로운 아이디의 등장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창의적인 해결책으로 묘사했다 뭐 할 때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과 사람들과 다양한 백그라운드와 과목들이 함께 모일 때 디서플린이 원칙이라는 뜻이 있는데 분야라는 뜻도 있어 학과목이라고 쓰기도 하지 수학과 영문과 경제학과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두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을 모아두면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난다 라는 그 효과를 메디치 효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메디치 효과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겠지 이런 걸 시너지라고 하기도 하잖아 1 플러스 1은 이지만 수학과 사람과 물리학과 사람을 모아두면 훨씬 더 큰 게 생겨난다는 거 물리학자 두 명 보다 수학자 한 명 물리학자 한 명을 모아두는 게 훨씬 더 그 힘을 발휘한다는 거 이해 됐지? 자 이제 뭐 과정을 설명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 어 뭐 B DERIVED FROM 그러니까 원래는 DERIVED A FROM B였겠지 A를 B로부터 얻어내다 유래된으로 하면 되겠다 메디치 가의 가로부터 유래된 이 용어 메디치 가가 누구냐 도왔던 가물 목적어 자리에도 원형 무종사가 온다는 거 시작되게 도왔던 누네상스가 시작되게 도왔던 메디치가 근데 어떻게 도왔냐 아티스트랑 작가랑 다른 창의적인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어이구 이거 왜 이렇게 했지 미안해 이 용어는 유래되었다 이거 동사야 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딱 냅뒀어 그랬더니 르네상스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메디치 이펙트라고 하는 거지 유래되었다 is derived from 그래서 주동으로 이게 거의 originate from 이랑 stem from 이랑 거의 똑같애 그래서 변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삼인칭이니까 s 까지 붙여주자 기억해 주고 분명히 분명히 르네상스는 결과이다 교환의 생각의 교환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에 사람을 모아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러한 다양한 그룹 사이의 생각의 교환 서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그룹 컨택은 연결은 좀 다르다 서로 밀접한 접촉을 가진 다양한 그룹 사이에서 의 생각의 교환의 결과 였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문장은 복잡하지만 내용은 단순해 다음 익숙하게 들리냐 이게 원래 평소일 때는 sounds familiar 인데 이게 does it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원형이 온 거야 sound 설마 되겠어 이런 거 만약 네가 다양하게 다양화할 수 없다면 뭐를 너 자신의 능력 재능과 기술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 가지는 것 composite having others around you to composite 다른 사람을 가지는 것 뭐하는 보충해 주는 그런 다른 사람을 네 주변에 가지는 것이 might well 당연히 뭐뭐하다 뭐뭐할지도 모른다 may well might well이 당연히 뭐뭐하다인데 그냥 may로 해석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가 좀 더 정확해 어쨌든 해설에는 그렇게 해석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지만 might well 당연히 뭐뭐하다 당연히 같은 추익을 해낼 거다 그래서 추익은 같은 원래는 뭐 기술 뭐 이런 건데 같은 효과라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말하면 같은 효과가 바로 medichoke 가겠지 그 다음에 보자 네 음 음 that all new ideas come from combining is a slim notion 자 목적어 자리 목적어 자리 ing 오는 거 기억해 주자 recommend ing 2는 틀려 그래서 뭐 할 거를 사용할 가장 좋은 가능한 해결책 이 함께 함께 모이면 창의적인 이런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해결책 이 나타난다 그 뒤에는 정말 이게 낫지 그래서 유래에 대한 내용이 이번에 나오고 3번에 다시 한번 그래서 생각의 교환으로부터 나온 르네상스 르네상스도 키워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거에 집중하면 주제를 틀리게 돼 오케이 여기까지